들어가야겠네 이제 와 여기 여기 역사 야 무슨 분위기 이거 뭐 같죠 이거 역사 아니 뒤쪽에 다 있다 다 있다 레전드의 레전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전드 음악인들이 좋아하는 레전드 오늘은 영업은 아직 안하는 시간인가 봐 우와 와 이야 와 이거 세트장 같아 우와 멋지다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 그 영화 세시봉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우와 저 지금 스탠바이한테 그거 모셔가지고 어? 아 다들 긴장한 스텝까지 다 아 다들 긴장한 스텝까지 다 초긴장 다 하고 있는 거구나 워낙에 주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워낙 송창식 선생님이 소문이 무성한 분이셔요 기인 거의 기인으로 아니 기인이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고무심만 신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옷은 딱 한 마리다 이런 얘기도 외부 사람 아예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응 송창식 씨 직접 보기 처음이신 분 거의 다예요 우와 거의 뭐 집안에만 계시잖아요 가수 송창식 씨 모셨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 모셨습니다 당시에 노용심 선배도 초면일 정도면 어? 어? 초면 저기 가수 송창식 씨 모셨습니다 이랬는데요 도사님 송도사님 모셨습니다